우체국 집배원이 고령의 1인 가구와 고립 청년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 처음 시작됐습니다. 소포로 생필품을 전하면서 안부까지 확인하는 건데요. 첫 배달 현장에 김효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큰 도로를 지나고 좁은 골목길을 따라 집배원이 한 주택에 도착합니다. 소포를 전달하면서 집안을 꼼꼼히 살핍니다. 중장년층 1인 가구와 고립 청년, 조선 가구 등 위기 가정을 집배원이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입니다. 생활 환경과 건강 상태까지 직접 얼굴을 맞대고 확인하고 꼼꼼하게 기록도 남깁니다. 배달을 할 때마다 이웃들의 건강과 주거 환경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.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고립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처음 시작했습니다. 마을 곳곳을 누비는 집배원은 화장지와 쓰레기 봉투 등 생필품을 소포에 담아 전달합니다. 2주에 한 차례씩 방문하는데 건강 이상 등 특이사항이 확인되면 자치단체에 즉시 알립니다. 자치단체는 대상자에게 곧바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합니다.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 대상은 경남에서 창령과 거창, 고성 등 800여 가구. 전국 15개 시공구에선 2,400여 가구가 보살핌을 받습니다.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.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.